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야, 스월라 솔로 활동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달렸었어요 지금 좀 제대로 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오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저기... 이야... 이게 서로마다 생활 스타일이 다르네, 확실히 김치랑...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야? 배고프니까... 맞아, 맞아, 맞아 상대적으로 늦게 일어나면 배고프면 바로 맞아요 해 드시는구나 따로 식단 관리를 하진 않으세요? 원래 방송 활동할 때는 했었는데 오프닝까지 오프닝까지 이제 좀... 그럼 며칠이지? 괜찮아요 살짝 지났는데 뭔데? 올리고당 이제 설탕을 원래 넣어야 되는데 나름 이제 관리한다고 올리고당으로... 앗 뜨거, 앗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제가 요즘에 또 건강식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단백질이 모자란 수... 김치, 닭가슴살, 볶음밥 네, 맞아요 탄수화물은 또 줄여야 되니까 그냥 곤약으로... 밥을 곤약으로 드시는구나 아... 너에게 빠져들겠어 자꾸만은 하잖아 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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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일, 오케이 어디로... 어이, 뭐야? 김미나 씨예요? 아, 그렇게 먹는 거구나 너무 내 취향이다 둘이 특이한 거 아니면 저게 유행이에요 저게 이제 집순이들의 로망이죠 자, 휴대폰 저거 봐 저런 것도 다, 지금 다 아,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이야, 대박이다 진짜 이야! 뭐야! 이야! 뭐야! 이야! 뭐야! 무선 레드 최고! 이야! 대박! 이야! 환자 같아요 환자 같아요 침대가 저를 끌어당겨요 이야! 우와! 이야! 이렇게 반씩 되는 것도 있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TV 같은 거나 유튜브도 있고 영화도 그냥 볼 수 있고 뭐 1도 컴퓨터도 거기서 할 수 있고 닭도 먹고 잠도 자고 침대가 다 되니까 화장실만 이제 있으면 돼요, 침대에 어디서 산 거예요? 아, 저거 안 가도 돼요 이제 어디로 말해도 되나? 그냥 샀어요 인터넷에 네, 인터넷에 있어요 이야, 나 진짜 세상이 변했다 좋아하는 너튜브를 보면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아, 딱 그러니까 번인이 진짜 너튜브를 좋아하니까 자기 너튜브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좋아요 우리 이분 너무 좋아요 맞아 요즘 유행하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좋아요, 이 노래가 휴가 좀 주라 휴가 좀 주라 아니, 밥 먹을 때 밥을 봐야지 이야, 이거 진짜 우주구나 와, 나 진짜 상상도 못 했어 저렇게 될 거라고 우와 리얼이다 아니, 침대에 딱 필요한 거 다 있네요? 그러게 진짜 다 있어요 앞에 다 있는 거 같아요 휴가 됐어 어, 설거지 바로 하시는구나 저 바로 쌓이니까 야, 저 흔하지 않은 사람인데 난 보통 2박 3일 묶였다가 설거지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 제가, 제가 집에서 잘 안 나가요 근데 부지런하시다 집을 좋아해요 아, 직접 다 하시는구나 네, 다 해요 저는 왠지 솔라 씨 정도의 불을 측정하신 분들이라며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냥 해요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제가 성격상 가만히 막 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아, 진짜 이게 보면 사실은 안 하던 거를 하는 사람과 평소에 원래 하던 사람과는 다르거든요 원래 하는 사람 자연스럽다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다 일을 계속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운동을 해, 밥을 먹고?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스트레칭은 부장가 많이 하면 허리 좋아져요 부장이요? 부장가라는 자세가 있는데 부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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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좀 알려주실래요? I love myself I love myself 2, 3개는을 먹고 I love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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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 약 많이 먹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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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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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러? 아주 기억나는, 얘는 약 가방이 있었어요. 아, 지금 약 다 끊었습니다. 야, 방송 보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전문가예요. 철분, 비타민 뭐... 그거를 다 알고 어릴 때부터... 지금은 딱 비타민C랑 오메가3를 위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림 하나만 보고 가야겠다. 이 시려. 이 시려. 아우, 아우. 아우, 미니야. 어, 어? 하나만 더 먹고 가라지. 미니야, 이건 다른 맛이니까. 어려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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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이 되어있어. 어? 어이? 예? 발가락? 항상 보시는 분들마다. 왜 그런 양말을 신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내성발톱이. 그리고 제가 무지외반증이라고. 엄지발톱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꽂아, 이렇게. 그 양말을 신으니까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강력 추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 기하다.